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월한 여름방학을 학습하기 위한 것을 주제로 퀘스트 준비해봤습니다. 자, 주제 고1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자, 지금 선생님의 이 퀘스트를 듣는 학생들 거의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어.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기말이 막 닥쳐와. 그러면 오, 오 이러면서 막 시험을 쳐. 그래서 기말고사를 다 치고 이제 내가 잘 쳤는지 제대로 준비를 했는지 이 시험을 잘 준비를 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냥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이 이제 처음으로 고등학교 올라와서 맞는 그런 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름방학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자, 기말고사가 딱 끝났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내가 이걸 왜 이랬을까? 내 눈이 막 눈에 뭐가 씌었나? 이러면서 후회하지 말고 네, 여름방학 바로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 여름방학을 좀 잘 보람차게 보내기 위한 과학 커리큘럼은 쌤이 안내해 드리는 대로 그렇게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자, 과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문계열로 갈지, 자연계열로 갈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요? 자, 인문계열로 가는 학생들은 고2, 고3이 되어서 전혀 과학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자연계열로 갈 학생들은 통학과 빼고 고2 때부터 물, 화, 생, 질을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보통 이제 통학과학에 집중을 하시고 자연계열은 어떻게 한다? 미리 공부를 좀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제대로 할지, 좀 어느 쪽으로 이제 계열을 선택할지 좀 잘 생각하시고 학습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 이거 명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인문계열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학생들 네, 우리는 과학 공부는 2학기만 남아 있어. 그래서 2학기에서 나오는 어려운 부분만 열심히 학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학과학 2학기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쌤이랑 좀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제가 아주 크게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중화반응. 자, 두 개가 다 통학과학에서 대단원, 3단원에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 한다면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문제에서 얘가 뭘 말하는지, 이게 해석이 안 돼. 비문학 지문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어려운 단원에 속하고요. 그리고 4단원은 이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이다. 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자, 물리, 이제 역학 1학기에 다 끝났어. 라고 하면서 좋아했던 아이들. 보통 물리 역학을 싫어했던 아이들은 전기를 더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기가 이제 나옵니다. 전기가 나오는데 얘가 왜 우리 자석, 자기장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그리고 오매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도 배운 적이 있는데 그 두 개가 통으로 같이 통학과학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중학교 때 공부 안 해서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다라는 학생 한 분류. 두 번째, 여기 통학과학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8년, 9년, 10년 전 수능 물리에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그 수능 물리에서 물었던 문제들에 대한 유형이 좀 분석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름에 공부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구 환경 변화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딱 봐도 지구과학입니다. 대기 대순환, 해수의 순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또 물화랑은 느낌이 달라. 여기에서 엘니뇨, 라니냐?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료를 좀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 분석을 좀 못하는 아이들은요 네, 미리 이것을 공부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쌤, 어떻게 공부하나요? 선생님, 통학과학에서 네, 우월한 개념 완성이나 완자를 우리가 이 주제를 뽑아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인문계열은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연계열은 네, 여름방학 때 물화생지 중에 어느거나 한 번 정도는 지금 학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 보통 여름방학 때 물화생지 중에 어떤 걸 공부하면 효과적입니까? 라고 하는 게 있고 어떤 걸 공부하면 1타 쌍피를 좀 때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고2 올라가서 물리를 좀 선택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통학과학에서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에서 역학을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역학을 여름방학 때 하면서 문제풀이를 쭉 풀잖아. 그러면 네, 1학기 중간 기말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물리가 성적이 쫙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물리는 연결되는 교육과정에서 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쌤이 또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화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본다면, 화학을 좀 미리 공부를 하면 어떤 게 좀 이론가? 라고 하신다면 화학 4단원이 산화환원 그리고 중화반응입니다. 그러면 화학 4단원을 공부를 좀 해주시면 통학과학 3단원에서 나오는 산화환원, 중화반응이랑 어느 정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을 여름에 하신다면 통학과학 2학기가 어느 정도 좀 연계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거 선택하게 되시면 자, 쌤 강의와 함께 학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보통 여름방학은 짧죠? 3주가 되는 학교도 있고, 4주가 되는 학교도 있는데 보통 주 2회로 한 번 공부할 때 한 3시간 정도의 분량, 3강 정도를 좀 들으면서 학습을 해주시고 여름방학 내에 총 8번으로 계획해서 이 화학 커리를 끝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짧은 이 기간 동안 좀 효과적으로 다닥다닥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대체 현장에서 수업을 한 내용 8회 수업으로 수업한 내용이 우아한 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아한 출발을 같이 들어주시면 짧은 커리큘럼으로 압축적인 강의를 좀 들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름방학 때 이 정도는 꼭 공부를 해야 한다. 내가 인문계를 가든 자연계를 가든 내가 과학 공부는 아예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이 자연계를 가는 학생들은 좀 더 좀 내가 리마인드를 좀 시켜야 될 게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우리가 개념 기초를 하잖아요. 그러면 2학기 후다닥 갑니다. 그러면 겨울에 뭘 해야 되나요? 네, 기초가 아니고 개념 심화. 자, 준킬러가 아니고 킬러까지 문제풀이를 같이 해주셔야 하고요. 내신을 제대로 대비하려면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개념 심화는 우아한 출발보다는 우월한 개념 완성이 좀 더 맞고요. 자, 여기에서 외시 중에 마더텅 자의 스토리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선생님 강의도 이 개념과 붙어서 좀 더 연습을 많이 할 만한 우수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보시면서 쭉 연계해서 고의로 학습을 쫙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 정도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선생님은 이번 퀘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내가 어떤 공부해야 될지 좀 계획표에 좀 써주셨죠? 네, 그럼 저는 우리 학생들과 여름방학 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